나는 이 제2의 로마의 조카 딸과 결혼도 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제3의 로마다. 됐어? 명문을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한 거죠. 됐어요? 이러면 끝났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몰라요.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이런 내용 끝났어요. 이런 내용 끝났습니다. 그냥 제3의 로마를 만들고 싶었나 보죠. 됐어? 근데 우리가 첫 문장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었죠. 뭐라고 나왔습니까? 이반대제가 러시아를 유럽의 강국으로 만들었다.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유럽만큼의 강국으로 만든 것은 맞다. 라는 거겠죠? 결론을 먼저 말했습니다. 됐죠?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각 3, 4번은 아까도 말했지만 안내문 쪽이어서 껌이거든요. 진짜 금방 끝나요. 제가 오히려 구각 3, 4번은 내가 할 게 없어요.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재미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일단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. 오늘 뭐가 미션이 많죠? 잠깐만 촬영 좀 해볼게요. 잠깐만.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? 아버지? Zone, friends, yk… … 메뉴